나도 딴 데 봤어 야 이거 찍는 거 장난 아니다 팔 아프지? 난 죽는 줄 알았어요 난 지금 어깨에 빠질 것 같아 소연아 오빠! 소액이야 저 언니 아우 대박 아우 내가 아까 저 언니 쫓아가자고 하니까 소연아 내가 아까 저 언니 쫓아가자고 그랬잖아 미안해 아우 내가 진짜 너 땜에 아우 난 진짜 판단력이 너무 안 좋다 아우 내가 가자니까 야 야 근데 저 언니들 들어가는 바람에 나 개 탔어 여기 대박이야 지금 나 자리 얼굴 그래 언니 많이 찍어줘 야 너 영상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지금 알았어 많이 찍어줘 대박이야 현중이 얼굴만 크게 클로즈업해서 찍고 있어 너무 클로즈업하게 잡지 말고 아니야 얘는 클로즈업이 진리야 아우 이뻐 아우 이뻐 아우 내가 비디오 캠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진짜 고화질 이럴때 쓰려고 산건데 바보같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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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쩜 저렇게 이뻐 아우 어쩜 저렇게 이뻐 고프 시작 조 abonn si 저 propri elas finale 할 수 없 công 로 transformation 아우 Mill влад lines 아우 아우 아저씨 한 명 일어났다 아우 이뻐 요닥 fera 나으 요Edu 감사합니다.